굴단! 그 상대는 제이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니 영혼은 내 것이다! 오메! 너... 내거 할래?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안팎을 만난 하였구나. 공격 어쑤... 에에에에에에에에 어어어... 으아아.. 으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어느 누가 리치완을 거역할수냐 우리 무제가 될걸 어느 누가 리치완을 거역할수냐 아니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